가장 먼저 스지무라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간호사 시리즈로 다른 제작사들의 작품과 다르게 프레스티지만의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작품입니다. 스토리가 살짝 있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간호사 복장도 기본 클래식 의상입니다. 플레이 자체도 특별히 끌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간호사 복장을 입은 스지무라 아이리가 귀여웠습니다. 작품 설명에 우유를 시험한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하지 않아서 살짝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샤쿠 아리스의 신작입니다. 프레스티지에서 9월에 데뷔한 신인으로 제가 요새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신인입니다. 전속 두 번째 작품으로 플레이물로 신인임에도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하야나 피부의 슬란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며 9월 신인들 중에서는 가장 유망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신인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추천해드릴만한 신인입니다. 다음은 마트모토 리오, 아라일리마, 미즈아타 아사미의 신작입니다. 잠입 수사관 시리즈이지만 제작사답게 역시나 백합물입니다. 백합 잠입 수사관은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마트모토 리오가 메인이지만 역시나 아라일리마와 미즈아타 아사미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스토리적인 부분도 괜찮았고 백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만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미탄이 아카네의 신작입니다. 여러가지 고민을 가진 환자들을 특별 관리해주는 여의사라는 설정으로 메인은 조이 작품입니다. 조이가 무엇인지는 유튜브에서는 설명해드리기가 참으로 애매한 것 같습니다. 1인칭도 있고 확실히 연기력이 좋기 때문에 컨셉을 정말 잘 살렸습니다. 그러나 미탄이 아카네는 앞머리를 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타바 에마의 신작입니다. 은행원이던 에마가 갑자기 들어온 강도들에게 인질로 잡히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작품이 되거나 누군가에게는 최악의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행강도라는 설정도 신선한데 정말 후타바 에마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기본 일대에 다수의 전투의 스타킹을 활용했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특수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줍니다. 매번 비슷한 컨셉의 작품들만 보다 이런 작품을 보니 이런게 작품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자카 히요리의 신작입니다. 9월에 데뷔한 노자카 히요리의 두 번째 작품으로 플레이물입니다. 노자카 히요리를 볼 때마다 타카아시 쇼코가 살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좋은 포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자체는 신인다운 연기력과 전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다음은 카네마츠 키오의 신작입니다. 시청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붙어있는 플레이물입니다. 무화 지경에 빠질 정도로 격한 플레이를 보여준다는데 그냥 늘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카네마츠 키오를 즐겨보고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평범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완성도 높은 플레이물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우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범한 플레이물임에도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크다 사키의 신작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부가 입주 전까지 아주버님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가족 드라마입니다. 설정만 살짝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크다 사키가 이런 역할과 설정에서는 정말 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무난하면서 탄탄한 작품으로 오크다 사키가 어떤 포지션의 여배우인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코지마 미나미도 졸업하는데 같은 S1 공무원인 오크다 사키도 졸업을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코지마 미나미의 S1에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동생의 남자친구와 선을 넘는다는 내용으로 코지마 미나미의 라스트 작품입니다. 2014년에 이적해서 10년간이나 전속으로 꾸준한 활동을 해준 코지마 미나미에게 보내는 S1의 감사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이어나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졸업작이니만큼 이번만 특별하게 좋은 별점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루의 신작입니다. 고개 숙인 남자들을 위해 미루가 직접 찾아서 스페셜한 테크닉으로 부활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냥 아마추어 방문 S2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루의 테크닉이야 다들 아실테고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이 그냥 아마추어 팬감사제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치녀의 꺼지지 않는 모터가 달린 미루의 모습이 아니라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괜찮다고 하기에도 살짝 애매했습니다. 다음은 나기 히카루의 신작입니다. 10년 만에 탄전철에서 치안을 만났다는 지하철 치안 시리즈 작품입니다. 여교사나 직장인 같은 설정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예인이라는 설정까지 추가했습니다. 외모는 최정점을 찍고 있으나 미드는 강화 이후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은 드나 전보다 자리가 잡혔다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미드를 많이 강조하지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의상도 괜찮았고 앵글과 연출이 괜찮아서 기대했던 것만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키오아라 미우의 신작입니다. 인터하이 출전을 기대했던 수영부 에이스 미우는 미드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내용의 수영복 시리즈 작품입니다. 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일대에 다수의 전투도 없었고 수영복도 그냥 기본 남색의 수영복 뿐이었습니다. 미드가 강점인 키오아라 미우였지만 이번 수영복 시리즈에서는 그런 매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영복에서 주는 그 특유의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미드를 가지고 있지만 키오아라 미우에게 수영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타바 미츠하의 신작입니다. 여교사 시리즈이지만 스타킹을 메인으로 한 작품입니다. 키 170에 장신답게 확실히 다리도 길고 각선미도 좋아서 스타킹이 잘 어울릴 것 같았지만 일반 스타킹이 아니라 짧은 반 스타킹인데 이게 기장이 은근히 애매합니다. 하체가 길어서 그런지 반 스타킹의 애매한 기장이 축구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중간에 나오는 흰색 스타킹은 진짜 축구 양말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컨셉과 설정은 좋았지만 그걸 이상한 방향으로 잘 못살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쿠로시마 레이의 신작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같은 과 친구를 마법의 무략을 사용해서 자신의 여자로 만든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제는 식상한 마법의 무략 작품인데 각성해서 미쳐날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마법의 포션에 빠져간다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눈을 가리고 하는 플레이에서 의상이 상당히 괜찮았지만 살짝 과하기도 하고 다른 플레이에서는 또 지나치게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선을 움직이기에는 2%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무라카미 6화의 신작입니다. 항상 선배를 무시하는 귀엽지만 건방진 후배와 출장지에서의 같은 방에서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술에 취해서 선을 넘는다는 내용인데 설정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무라카미 6화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1인칭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그냥 무라카미 6화가 굉장히 귀엽게 나오고 몸매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니토 사야카의 신작입니다. 막차를 놓쳐서 상사의 집에서 자게 되어 상사의 와이프와의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나이에 맞는 역할이라 그런지 플레이도 정말 좋았고 여전히 피지컬은 최고였습니다. 드라마이지만 플레이물 같은 누님의 농밀함을 잘 보여주는데 표정연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땀과 홍조로 인해 흐트러진 머리가 굉장히 보기 디귿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피지컬은 정말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다음은 미타마린의 신작입니다. 모든 게 완벽한 애인과 불타는 금요일반 분륜을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설정은 필요 없고 그냥 호텔에서 열심히 한다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플레이할 때 갭에서 나오는 보원과 끌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욕실에서 유리창을 두고 보여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게 성장한 미타마린의 연기가 보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와고의 니코의 신작입니다. 마음까지 채워준다는 진공청소기 특별 열 코너 작품입니다. 앞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진공청소기라고 돌려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코너라 그런지 정말 많은 걸 보여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정신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코너 정도로 해서 한 번 할 때에 더 집중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신에서 나오는 귀여움과 알찬 바디로 몸을 정말 잘 활용하는 부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은 나카모리 코코나의 신작입니다. 정말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몰래 부업으로 일하던 에스테에서 만났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오피스물인가 했지만 에스테물이었습니다. 오피스룩이 잘 어울려서 그냥 오피스물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일반적인 에스테물이며 설정에 의한 스토리적인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에스테물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나 아리스의 신작입니다. 출장 시리즈에 속옷 회사라는 설정을 추가해서 살짝 다른 느낌을 섞은 출장엔티알 시리즈 작품입니다. 출장 시리즈는 역시나 탁해다가 해야 제맛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초반만 살짝 다르고 출장 시리즈와 비슷한데 속옷 회사이다 보니 속옷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 아리스는 복귀하고 나서 아직도 폼이 잘 올라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데뷔하는 에스테의 신인 시노마요의 데뷔작입니다. 광고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이대로 계속 일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이라는 미드를 가졌지만 S1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은 신인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아직 신인이다 보니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게 맞나 모르겠네.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의 신작들이었습니다. 아이디어 포켓과 마돈나의 신작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 매우 주관적이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신작들 중에서 보고 싶으신 신작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